아주 잘 보이십니다. 근데 요즘에 몸이 좀 소식을 드리니까 안 좋아가지고 조금 악기를 못 만졌대요. 그래서 지금 걱정을 하시는데 우리가 이 선배님을 그냥 보낼 수가 없죠. 우리 트럼펫 한번 창에서 들어보겠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합니다. 네 저희 49회 최정익 선배님이 부산에서 올라오셔가지고 해마다 트럼펫 솔로로 하셨습니다. 이제 자꾸만 해가 갈수록 기업이 따르시는지 오늘도 트럼펫 솔로로 하시겠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반응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대단하십니다. 우리 저 자랑스러운 49회 최저희 선배님의 박수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한데 내가 자꾸 불만이 약간 있는데 트럼몽 솔로에는 반주를 붙여주고 이 물구리 한 잔은 이 혼자 해먹어라. 지금 무반주 솔로가 약간 힘이 드는데 못 들면 못 들면 그대로 들어 보이소. 박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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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부탁드립니다.